삼성전자가 22일 북고 삼성창조 캠퍼스에서 시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. 군의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가 22일 군의군청에 설렸습니다. 대구시 북고 삼성창조 캠퍼스의 22일 시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. 시랩 아웃사이드 대구 캠퍼스는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운영해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대구로 확대해 지역 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한 공간입니다. 첫 행보로 시랩 아웃사이드 대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구 소재 스타트업들이 서울로 오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랩 아웃사이드 육성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 기업 설립과 인력 확보, 투자 유치 등 스타트업 생태계에 유리한 환경이 구축되면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의 안정화를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 대구시가 22일 군의군청에서 군의군 대구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군의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 경북 군의 부단체장과 편입지원 총괄국장 과장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는 군의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의 인수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세부 안건으로는 군의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, 군의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, 2023년 경북도군의군 예산에 차질없는 집행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. 향후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이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사항과 실무추진 애로사항은 공동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합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. 대구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3년도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. 먼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총 5,500대분 113억원이 지원됩니다. 지원 대상 차량은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.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.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면 됩니다.